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하셨는데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제가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자주 소개하는 작가인 이응준 작가가 조선일보에도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글을 씁니다 글이 좀 난해하고 그러나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어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한 주변 분들의 답을 질문을 받고 본인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정리했는데 결론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해결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런 상당히 어려운 글이네요 이 밀란 쿤텐다 쿤데라의 느림이라는 그런 글을 처음에 소개하고 최근에 누가 나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뭐 자기가 답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분이 던진 이야기를 자기 함께 던질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범법자들이 뭐죠 국회를 할부하고 오만 것들을 다 조작을 하고 이런 여러분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시기에 이 퓰리처상 수상자인 소스카 윌리엄 스타이넌의 보이는 어둠 우울증에 대한 회고 이 책은 아주 짧은 책인데 한번 읽어볼 만한 이 책은 본인 자신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이나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미국에서 아주 탑되는 그런 의과대학 의사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작가가 자기의 환자이자 소설가로서 경험한 우울증 극복기에 대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의 그 내용을 정말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되게 알코올 같은 것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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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가 이제 알코올을 좋아하게 되고 알코올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집안 내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자칫 잘못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분을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 집에서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지하두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자본주의는 중독을 통해서 돌아가는 체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좋은 중독이든 나쁜 중독이든 간에 중독은 굉장히 겁난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 모든 종류의 회사들은 고객들을 중독시키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중독에 걸려들지 않게끔 저는 집에 알코올이 일체 없거든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그 유혹이 뭐 알코올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래서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와인도 여러 개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깡글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게 윌리엄 스타이너의 보이는 어둠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 지금은 뭐 거의 술을 내가 손에 안 대죠 그러니까 날씨하고도 좀 많이 관계가 되고 울적한 기분은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생산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작가가 좀 우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울증이 블랙홀 같은 미로인 까닭은 인간 존재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세상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때로는 강한 존재일 수가 있지만 그리고 기분은 항상 업다운을 반복하게 되고 좋아하다가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다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된 거예요 33살이면 아주 젊지 않습니까 기분 주체가 잘 안 되고 상황을 매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취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그런 주기도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 사기, 허위, 무고, 가짜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끔한 세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물론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훌륭한 세상을 지향해야 되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엉망진창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실 때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제가 제 자신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다 모여가 만든 세상이니까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사회 현안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의하고 사악하게 돌아가더라도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인간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엉망진창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존스 홉킨스 여러분들 의과대학에서 교수들 앞에서 강의한 이 스타인 런이라는 소설가의 해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 견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죽는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고 견뎌내다 보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이 이영준 작가의 부친께서 살아생전에 이영준 작가에게 한 이야기의 정답인 거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의외로 사람이 해결한 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민감하게 느끼신 분들은 너무 여러분들 좋은 그런 생각할 거리를 이영준 작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전함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움과 훌륭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이란 것은 추구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본래 혼란스럽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것은 기다리고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회의 몸을 발을 딛고 그 사회를 정화하게 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건 선택하는 거다 각자가 본인이 도저히 그 인간들하고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면 사회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는데 오늘 대만의 여러분들 장제스 총독 장제스 총독의 정손자가 화가가 됐네요 장제스 총독의 정손자 첫 한국 개인전 한번 가서 보신 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여러분들 집이 정치인이고 군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오름 내림이 심했죠 아주 명언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린다는 거죠 얼마나 학을 뗐으면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제스의 정손자 대만 작가 데모스 치앙 화이트 스톤 갤러리에서 이름을 열리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그립니다 저는 동물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좋아하지 않고 비즈니스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정치 비즈니스 모두 거짓말이 넘쳐나고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동물을 그린 것은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오늘 짧은 우리 이영준 작가의 글이지만 우울증을 경험해 듣건 소설가가 쓴 자전적 글은 에세이죠 강의록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준다 사람 사는 곳이 본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치니 부대니 딸개니 개딸이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페르키나님께서 명언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점점 싫어집니다 싫어지면 뭐죠? 거리를 좀 두고 사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히 삶에 대한 적나미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결론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도 부조리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고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거리를 좀 두고 살 것이냐 직접 개입해서 고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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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